최근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면서 면접 시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찾거나 스피치 학원을 다니는 취업 준비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떤 립스틱을 써야 할지 추천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색깔의 옷과 화장법, 헤어스타일 등을 알려주는 이른바 퍼스널 컬러 진단입니다. 상반기 취업 시즌, 면접을 앞두고 이 가게를 찾는 취업 준비생만 50%가 늘었습니다. 평소에 뷰티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면접을 볼 때 저한테 맞는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도 수강생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도 3분의 1가량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면접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말하기는 물론 면접관 앞에서 인사하는 법을 배우며 자신감을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런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취업 준비생들의 노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